그 다음에 사성제품이라 사성제품은 신심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한다? 스스로 일체 세간의 고제가 곧 성제입니다. 중생 노름이 곧 부처의 삶인 줄, 진리인 줄. 고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낙을 잃어버린 고통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 세간의 고제가 적성제인 줄 스스로 믿고 거기서 고제를 번대쳐서 고통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악업을 짓지 않고 또 정도로 가야 되는 걸 팔정도를 가지고 대체해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멸해버리는 이고덕락할 수 있는 길로 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에서 사성제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라 얘기 없어요. 환경에서는. 고집성제, 고성제, 고는 계속 붙다듬겨요. 고성제, 괴로운 진리가 있다. 그렇죠?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 고가 생기게 모이게 되는 성제. 그 다음에 고멸성제, 고가 없어지는, 멸해지는 성제. 그걸 멸생제라 하죠? 멸생제가 정확하게는 고가 멸하는 성제, 고멸성제. 마지막에 팔정도를 뭐라 합니까? 도성제가 아니고 뭐라 하죠? 고가 멸하는 길, 고멸도성제. 고거를 멸하는 길, 고멸도성제. 아주 친절하게 되어 가있죠? 처음에는 뭐라 한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범호사에 가면 1주문이 우리나라 제일 아름다운 4개 기둥이 있어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번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돌길이 쫙 되어 가죠. 1주문에. 1심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느냐. 사홍서원을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1주문 앞에 계단이 있어요. 몇 개? 다섯 개. 살도, 음망, 주. 5개를 일단 지키고 1주문을 들어서라 이러면서. 해인사 1주문 앞에 가면 계단이 몇 개 있어요? 다섯 개단이 있어요. 그다음 계단에 1주문 딱 올라가면 출가식 계단이 있어요. 출가식 계단. 5개, 10개가 저기 대웅전까지 올라가면 108 계단이 돼요. 가보면 뭐, 시익 지나다니고. 오늘은 사성제 조금 하고 마치겠어요. 보세요. 어은수물이라. 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수물, 중생을 따라서 욕하고자 한다. 강설 법륜을. 법륜을 널리 설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를 펼치는 법문이 벌어지는다. 이것을 그래서 명주법계라. 이름이 주법계. 온 법계에 사성제가 있다고 설하잖아요. 그렇죠? 사성제. 11세계에는 각기 400억 10천, 400만, 400억만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한다? 사성제품이라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해서 헤맬까 싶어서 내가 고 밑에 써놨어요. 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악도입니다. 사막도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괴로움이요. 그럼 고집이라고 할 때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업을 짓는 걸. 악업을 지어가지고 결과가 뭐죠? 악도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성제가 되는 거예요. 집성제로 인해서 그렇게 떨어져요. 그다음에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멸하느냐? 이고덕락이라. 이고.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을 얻으면 멸했다 하잖아요. 번뇌가다. 그렇죠? 정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길로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팔정도. 도성제 있잖아요. 고멸 도성제. 그렇죠.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뭘 대체하고 상대해가지고 다스리는 겁니까? 팔사도. 팔사도. 그렇게 삿 도를 파사현정의 길로 가는 게 팔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중도 정견으로서 삿댄 걸 부수는 거. 장기 이렇게 뚫 때 장기 아리 한쪽에 몇 개라 했어요? 삿댄 도를 파사현정의 길로 가는 게 팔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중도 정견으로서 삿댄 걸 부수는 거. 그리고 장기 이렇게 뚫 때 장기 아리 한쪽에 몇 개라 했어요? 16개. 16개. 그러니까 법학행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통지성 열애에 몇 번째 아들? 16번째 아들. 16번째 아들. 그 뜻이 어떠합니까? 사바세에게는 잘 뚫면 팔정도. 못 뚫면 팔사도가 있다. 잘 뚫면 정수고 묘수고 못 뚫면 악수가 된다. 그 장기도 잘 뚫어야 돼. 그러니까 16개, 16개. 장기 두 개 합치면 몇 개요? 32개. 둘이 잘 어울려 떠가지고 뭘 갖추어라. 30 이상 부처님 마음으로 잘 살아라. 그래서 48이 32 이렇게 붙여지면 몇 월, 며칠 날? 4월 8일 날 탄생하셨다. 네? 아니 사홍성과 팔정도가 바로 30 이상이에요. 10만 8천이 극량이 떨어져 있다. 10선법 팔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성불교에서 법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상징하고 4가 상징해서 2, 7을 잡아내야 돼요. 다보탑이 괜히 팔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탑이 괜히 사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청수도 마찬가지고. 다보탑 속에 다보여래가 이렇게 앉아계시고 석가여래가 옆에 두 이에래가 같이 나란히 앉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가여래는 4판을 얘기하고 다보여래는 2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2, 4명련 무분별. 2가 4고 4가 2가 4. 4리가 분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원적인 원리의 입장에서는 다보여래를 하지 마요. 우리가 다보여래, 법제구족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다보여래가 다 있거든요. 이 다보여래를 가지고 세상에 펼칠 때는 누구처럼? 1,100억? 사실은 서가모니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때로는 잎사귀도 되고, 때로는 열매도 되고, 때로는 줄기도 되고, 껍데기도 되고, 안속도 되고. 차품은 강정, 이 사성제품은 널리 설하면 종종 각가지의 말로서 설할 수 있다. 저, 그까지 한 번 말겠습니다.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랴다. 성자는 정랴다. 외우세요.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정직하다. 당장 정직하다. 성인은 정직하다.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무루 정법으로서 찔찔 새는 게 없는 그런 완벽한 무루 정법이 뭡니까? 삼무루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절에서는 뭐라 하죠? 삼무루학. 세 가지 완벽한 사닥다리 같은 거 삼발대. 개, 정, 해. 원이 삼정하는 거. 무루 정법이 어디에 있다 오지? 덕 재심고라. 마음에 있는 것을 정득한 까닭으로. 성인은 정직하다. 됐어요? 그래서 파란 검, 해난 검을 보고 계십니다. 진실되고 결정적이고 머뭇거리는 위에 그런 쪽제비 같은 마음은 없다. 심무허망이고 이것이 사성제라고 할 때 성자에 대한 뜻입니다. 진리 채자라는 뜻이라.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차실이라. 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버린 것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버서간 뒤에 손들어버리면 전부 차가라고 하잖아요. 차가. 어긋날 차 차. 버서간 뒤에 손들어버린다고. 그렇지 않고 딱 죽착합착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 부처님을 합장해서 맞이하는 거. 그것 말고 또 선조연을 어떻게 해놨어요. 말이 두 마리 달려와가지고 왜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딜이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 차가 요즘.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다 하다 안 되고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역주행. 역주행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주행. 하내는 게 역주행이요. 하내는 건 역주행이라. 나무 지 차선 아니에요. 나무 차선이 싹 들어가 붙었다고. 골 내는 거 있잖아요. 골 내면 죽어요. 골 내뿌면. 오늘 이렇게 전부 공부하는 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요래로 해놓고 사성제품 한번 그냥 쭉 읽읍시다. 사성제는 열두 번째인데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이제 눈에서 삭삭 들어오죠. 고멸, 도성제. 고집성제라고는 뭡니까? 괴로운 것이,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이 괴로운 것이냐. 그때 문수사리보사리 여러 보살들에게 말했습니다. 불자여. 고생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은 죄라고 한다. 그 대신 죄라고 한다. 악도야 악도. 악한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요. 혹은 핍박이라고 혹은 변이라고 하고 혹은 반연이라고 얽어 매했다고 하고 혹은 얽힛다고 혹은 또 뭐 있다고 하고 깡패들처럼 말이야. 조폭들처럼. 혹은 자라하고 남을 푹푹 찌르는 기라. 혹은 어근이라 하고 딱따라고 뿌리처럼 붙어가지고 권조가 있어가지고 뽑히지도 안 하는 거야. 악근은 남발이라. 혹은 허강이라 하고 헛되고 사기라 치고 헛마리나 하고 혹은 옹창처라 하고 혹은 우부형이라 한다. 종기같이 그치고 냄새 난다 이거야. 아무 몸에 있어도 쓸데없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고성제라고 한다. 사성제품 그대로 읽어도 사람이 양심이 찔려 수행이 돼요. 글을 읽는 자체적으로 눈이 정화된다니까. 그 다음에 고집성제. 사성제 이것뿐만 아니고 열 꼭지를 빽빽 돌아가면서 사성제 다 있어요. 하원경에. 별로 불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만 읽어도 마음이 혼하다니까. 또 양심이 찔리는 일도 많고. 저는 가슴 아파서 못 읽겠다는 부분. 너무 가쁜다니.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집성제라. 고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대한 영원한 진리. 모든 불자들의 고집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서 혹은 개박이다. 개박은 뭐죠? 꽉 얽어 매여가지고 포송줄에 매인 것 같아. 또는 멸계라 한다. 막 문드러져서 발로 비비 부는 거. 혹은 애착의의라 하고 혹은 망각념의라 하고 정신줄 놔버려. 이런 거 전부 고집성제라. 또렷하게 성성적적해야 되지. 혹은 취입이라 하고 혹은 결정이라 하고 딱 들어가 결정이라 하고 여기 결정은 또 나쁜 뜻이에요. 단어의 뜻에 따라. 여기는 뭐죠?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 먼저 유연하게 바뀌어야지 사람이. 그렇죠? 유연하게. 둥근 거릇이 오면 둥근게 물이 바뀌어지고 모난 것이 오면 모난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결정해야지. 나는 사각이다. 나는 사각이야. 나는 둥근 것이다. 이러다가 둥근 거 고집하고 혹은 그물이라고 망이라고 하고 혹은 희론이라고 하고 혹은 행을 따라간다. 악한 행을 따라간 수행이라고 하고 혹은 전도근이라고 한다. 눈이 휘뚝 뒤집혀서 흰박차에 막 드러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멸생제. 고가 멸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진리는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들 고멸생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은 무쟁이라. 다툼이 없는 것이라. 혹은 때꾸정물 벗어난 이진이라고. 혹은 적정이라고. 혹은 무상이라고 하고 실속 없이 사는 것이라. 실속 있게 사는 게 아니고 실속 없이 사는 것이라. 실속 없이. 텅 빈 진공으로. 이기는 삶.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지는 삶 누가 못하냐고. 지는 삶 하는 사람이 도인이라. 지는 사람 하는 사람. 우리는 꼭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지는 줄 알면서 싸워주는 거야. 네 잘났다. 오직하면 내가 어디 뭐랍니까. 차 몰다가 내 앞에 추워라면 저는 뽐넷때 뜨다 뿌렸는데 요즘은 한 놈들아. 네 먼저 가라. 한 놈들아. 속으로는 확 집어 아프고 싶지만 그것도 이제는 차 가지고 장난 안 치잖아요. 그것도 다 범죄 행위거든. 하환경 안 읽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엄밀하게 하여간 그대로 범죄 행위요. 매일 읽어야 돼. 하환경 안 읽으면 설봉 강의하라. 3일만 하환경 안 읽으면 해바다에 굳어져 분다니까. 나는 요번에 며칠 동안 보름만에 강의하잖아요. 해 굳어질까 싶어서 욕 봤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안 하면 해가 굳어져고 이래요. 안멍악해고. 이렇게 될 거예요. 혹은 무몰이라 하고 혹은 무자성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멸성제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단위 혹은 무장이라 하고 혹은 멸이라 하고 혹은 통째로 진실이라. 바탕 끝까지 밑바닥 끝까지 꿈속에서 만져봐도 중이야. 혹은 뭐죠? 주자성이라. 자성이 뭐. 자성이라 하고 본성이라 하고 각성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법성이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성에 대해서. 그렇죠? 심성이라 하고 진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고요. 마지막에 고멸도성제라. 고가 멸하는 팔정도의 거룩한 진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성제. 고가 멸하는 중도정견의 거룩한 진리가 있는데 이 사바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도 사성제를 쭉 얘기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사바세계가 하는데 혹은 뭐라고 한다. 일성이다. 혹은 취적이다. 고요한데. 또 혹은 도인이라. 남을 잘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라고 하고 혹은 구경의 무분별이라. 완벽한 퍼펙트하게 분별심이 없어 평등해서 탐진질을 다 버린 공명정대한 사람을 고멸도성제라고 한다. 혹은 평등이라고 하고 혹은 사담이라고 한다. 부담을 다 떨어지는 사람들. 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하게 눈꽃만큼도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혹은 또 뭐라고 한다. 무소치라고 한다. 내인데 코 한쪽도 내 거 아닌 거는 우리 교회를 배울 때 두 번째 교회를 투도체 할 때 뭐하죠. 영치단수언정 불치 비제라. 내 재물이 아닌 것은 영치단수라. 내 손을 잘라버려라. 누가 땅을 만평 준다 하든 이천평 준다 하든 내 거 아니다 싶으면 안 할랍니다. 힘들지. 없는 것도 막 뺏는 판에 한번 실험해보면 돼.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자기를 딱 실험해보면 돼요. 남이 줄 때 집질 능력도 안 되고 불사할 능력도 안 되고 홀떡 받아가지고 한 5년 10년 있다가 어떻게 파람물을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지금 퍼뜩퍼뜩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애에서 지껏 아닌 걸 날아가는 새를 애에서 지껏 아닌 걸 키울 수도 없는 사람이 지가 잡아땡기지 마라 이 말이요.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돌고리를 잡아가지고 쇼를 하냐 이 말이요. 혹은 뭐라 한다. 수성의라 한다. 부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비불지연이면 불헌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도 역시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죠. 장부는 자유충천지라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어서 불향여래 행체 행위다. 부처님 가신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내 길로 가겠다. 얼마나 당당해야 그 길이 가겠냐고. 그런데 여기서는 수성의라. 부처님의 뜻을 따른다. 혹은 선인 행위라. 부처님의 행위라고 하고 혹은 십장이라고 한다. 십장은 뭐예요? 처음에 믿음의 창고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계장. 계율의 창고가 갖춰지고 믿음과 계율의 창고가 갖춰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참장.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또 남에게 부끄러운 줄 아는 괴장. 그 다음에 남과 나에게 참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법문이 들리는 문장. 열 가지 장 있잖아요. 법문이 참회 안 한 사람은 법문이 귀에 안 들어가. 여기 들리지도 않아요. 전부 뭐하고 있어요? 결석해봐요. 귀에 결석대푼다. 귀에 결석. 그럼 남에게 법문을 잘 들은 사람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뭐예요? 베풀어준다. 시장. 잘 베풀어주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확 생겨요. 해장. 지혜가 딱 도달하는 사람은 기억을 잘하거든. 염장. 기억을 잘하고 또렷한 사람들은 골수까지 그 불교의 사상이 스며들어요. 지장. 유지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항심을 가지고 늘 반복해서 그 일을 예부를 해도 지겹지도 않고 강의를 해도 지겹지도 않고 지장이 되는 거예요. 지장이 된 사람들은 자기 몸속까지 달인의 경지까지 올라가 보면 그 뒤부터는 입을 안 띄고도 말한다. 변장. 내가 입술이 안 떨어지잖아요. 말할 때. 입술 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말해. 무예자제하게. 무예자제하게. 풀을 만나면 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달을 만나면 달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새를 만나면 새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신비하잖아. 이렇게 눈이 환하고 귀가 이렇게 환하게 떨리는데 이 가슴에 어떻게 6번 기타 출전은 가슴이 쫄아악 떨려야 되는데 경전 읽어도 도대체 감동이 없어. 눈꽃이 막 팍 떨리고 이래야 되거든. 심장이 요동치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저는 자명고라 하거든. 하늘부. 하늘부. 에이? 천고. 심장이 떨려야 돼. 심장이. 우리 어른 선생님이 항상 그러시거든. 경전을 읽을 때는 감동받을 준비로 읽어라. 지식적으로 빼짝 말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지식으로 이렇게 분석하려면 오징어 울렁 오징어 빼짝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거 저 바다에서 헤엄치라고 내놓는 거하고 똑같다. 지식은 지식 가지고는 불법의 바다에 헤엄칠 수가 없는 것이다. 방금 십장했는데 너 왜 와봐요? 신장, 계장, 참장, 계장 시장, 문장, 시장, 해장, 지장 염장, 지장, 변장 보고 설마 읽은 건 아니죠? 이게 계속 오버렛 오버렛 하면서 자기가 가슴 속에 그러니깐 이치를 하나씩 살펴봐야 돼. 저 사람 부끄러워하는 줄 아니까 저 사람 데리고 오면 번문 듣겠네. 저거는 아무리 말해도 잘못을 얘기 안 하고 자꾸 변명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데려오면 안 돼. 그렇죠? 못생긴 게 분위기 좋았네. 하잖아요. 그게.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사생제를 읽게. 이와 같이 사바세계 사생제 이름이 몇 가지가 있다. 400억 10천 10천이라고 하는 게 많아입니까? 그렇죠? 400억만 가지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다 하여금 조복하게 한다.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생제란 불교계의 기본 교리이다. 우리 어른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기본 교리는 인생이란 그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것이므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며 집성제 고집성제 괴로움을 소멸한 상태는 고멸성제는 어떤 것이며 소멸하는 방법 고멸도 성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사성제이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 경전의 배식으로 깔고 있는 게 뭐다? 사성제 12연기기 때문에 48대원이 있다. 아미타브레 모든 경전의 기초는 뭐라요? 사성제 12연기다. 일체제법을 사성제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일체제법을 선악이라고 두 가지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중선봉행하고 제약막작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일체제법을 그렇게 판단해요. 일체제법을 고집 멸도라고 진제 속죄로 판단해요. 일체제법을 12연기라고 판단해요. 일체제법을 오온이라고도 판단해요. 일체제법을 18경계 뭐죠? 육건, 육진, 육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일어나는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오온으로 파악했든지 그렇죠? 12연기로 파악했든지 고집 멸도 사성제를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뭐다? 방편이다. 우리 반자신경이 매일 하는 반자신경이 어떻게 합니까? 사성제 있다 없다? 무고집 멸도 사성제 없다. 12연기도 본래 면목에 돌아가면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이다. 12연기마저도 없다. 그러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사성제를 의지하고 12연기를 의지하고 육바람이를 의지해서 가기도 한다. 됐어요? 그런데 일제 중생의 욕망과 근기가 각각 다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마다 이 사성제도 각각 다르게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진다. 고는 악도이며, 집은 악업이며, 내가 다스났네. 멸은 선도이며, 도는 대치를 말한다. 상대에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고집은 하하 중생이며, 멸도는 상구보리이다.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는 하하 중생이고, 멸성제, 도성제는 범무량 서원하, 굴도 무상 서원성이라.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다는 하하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생을 누가 제도하게 해서 내가 제도해. 자성 중생 서원도고. 내 번뇌를 누가 끊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성 번뇌 서원단. 내 범문을 부처님도 안 해줘. 내 범문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성 범문, 서원하. 내가 배울 뿐이야. 내 불도도 서감모니 아미탑을 천백억이 오시더라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자성 불도 서원성이. 좀 아만스럽다 싶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다. 어쩔 수 없어요.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단은 하하 중생이며 범문무량 서원하, 굴도 무상 서원성은 상구보리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성제품 마치겠습니다.